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투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영미권의 인터넷에서 시작된 도시전설 일명 크리피 파스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자 수많은 괴담 중에서도 웹툰 작가 크리스 스트라우브의 단편 소설 캔들코브를 6개 에피소드로 구성한 시리즈 현실과 악몽의 경계 그곳에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미국의 호러드라마 채널 제로 캔들코브 시즌1입니다 한적한 시골마을 아이언힐 이곳에 자신의 고향집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남자의 깜짝 등장에 놀라신 어머니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통은 모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 터 과연 이 집엔 어떤 과거가 얽혀있는 것일까요 때는 1988년 어린 주인공 마이크 페인터의 쌍둥이 형제 에디는 동네에 질 나쁜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해코질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처뿐인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이들에게 갑자기 벌어진 기이한 현상 스스로 켜진 TV 속 프로그램을 시청 후 에디는 자신을 괴롭힌 불량 친구들에게 접근 왜인지 달라진 그의 태도에 한 발짝 물러나는 듯 했으나 어림도 없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주인공을 구한 것은 다름하니 어느새 사냥개 조련사가 된 에디 승리의 미소를 끝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계속된 아이들의 실종 및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이크는 고향을 떠나기로 한 거였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아동심리학자가 된 지금까지 캔들코브에 관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조차 외면한 마이크를 반긴 사람이라고는 시간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깐부 게리뿐이었지요 아 뭐 맨입으로 그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넘겨 과거 살인사건에 문서를 보여달라는 주인공에게 대신 자신의 아이를 진찰해줄 것을 부탁하는 깐부 게리 그렇게 반강제로 지인들이 모이는 식사자리에 초대된 마이크는 게리의 딸 케이티가 유난히 TV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목격하고 맙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과거 마이크와 애들을 비롯해 많은 어린이들이 봤던 캔들코브 마이크는 이 소식을 바로 친구들에게 전해보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어린 날의 악몽이었을 뿐 그렇지 못한 마이크는 현실과 악몽의 경계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게 되고 다음날 마치 과거의 에디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케이티 이에 게리의 아내는 첫날 돌연 집으로 간다던 주인공의 행적을 의심하게 되고 그녀는 당연히 딸의 실종이 TV쇼와 연관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요 이럴 거면 왜 물어봐요 이후 마이크는 케이티의 동생으로부터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내고 깊은 숲속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리고 돌연 맞닥뜨린 신혼미상의 누군가 아이씨 요즘 누가 이런 분장을 해 대세는 오징어 게임이지 얼음 땡 하자마자 시작된 추격증 한참을 달려온 막다른 길에서 주인공은 이곳에서 겪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마이크? 그곳에 있던 케이티를 무사히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친구의 신뢰마저 잃게 된 마이크 망연자실한 채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켄들코브는 그저 허상일 뿐 어릴 적 그들이 본 TV는 빈 화면뿐이었다고 말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다 무엇이었으며 현재 케이티를 비롯해 아이들이 마주한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서서히 고개를 드는 어두운 내막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마이크는 TV 안에 저주로부터 케이티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1988년 있었던 아이언 힐 살인사건과 켄들코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상상만 하던 인터넷 괴담이 전례 없는 호러물로 돌아왔다 미국의 공포드라마 채널 제로 켄들코브 시즌 1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두 번째last 뉴욕 시즌 1이었습니다 해외 시즌 2.5 이어가고 있다 제ук messages